여러분 안녕하세요. 딱지네 시골집입니다. 지금 저희 집 뒷마당에 작은 화단이 있는데요. 청아지손이가 예쁘게 피었습니다. 월동이 되는 꽃이고 굉장히 번식도 잘 돼서 내년에는 더 많이 번질 것 같아요. 그리고 매발톱인데 아직 꽃이 안 핀 것도 있고요. 이건 깽깽이풀인데 오래 심었어요. 그래서 또 내년에는 많이 번식할 것 같아요. 좀꽁에 다리도 심었고 반딧뿌리 머위도 심었는데 원래는 컸는데 겨울 지나면서 작아졌는데 뿌리는 튼튼해서 굉장히 많이 번식을 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정말 정말 사랑스러운 금랑화도 예쁘게 꽃을 피웠고 매발톱꽃인데 장미 매발톱인데 보라색이에요. 그래서 이거는 붉은색에 노란색이 섞여있는 것인데 보라색 매발톱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 보라색과는 좀 색깔이 달라요. 그리고 굉장히 소담스럽게 많이 꽃을 피운 이것이 아주가입니다. 아주가도 월동이 잘 되고 번식도 잘 돼서 화단이 있는 분들은 심어놓으면 예쁜 꽃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장미 앵초인데요. 개화기간이 굉장히 긴 것 같아요. 이것도 제가 화분에다 실내에다 들여놨었는데 식물이 실내에 너무 많아서 월동이 된다고 해서 작년에 심었는데 꽃도 굉장히 많이 피웠고 그리고 번식도 잘 되는 것 같아요. 펜지인데 이 펜지는 가장 이른 봄에 피웠는데 아직도 지고 있지 않아요. 굉장히 작은데도 여리여리한데도 꽃 개화기간이 길고 또 생명력도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. 매발톱은 번식이 잘 돼서 한 송이 심어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. 아직 꽃이 안 핀 것도 있고요. 그리고 이것도 층층이 앵초인데 이것도 개화기간이 길더라고요. 그리고 또 옆으로 많이 번식이 돼서 화단이 있는 분들은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은 꽃 중에 하나입니다. 소박하지만 이렇게 꽃들이 잔잔하게 피어있는 저희 집 뒷마당에 있는 작은 정원이었습니다. 딱지네 시골집이었습니다. 여러분들 오늘도 기쁘고 행복하세요.